3... 5... 5... 5... 5... 영어튼 그걸 아십니까? 영어튼들을 나오게 하고는 거는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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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신 얘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만일 당신이 내 위험해 조심하십시오 옷을 입글를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고 깨신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새고 있기 때문이야 어... 父ет 너UST 그리고 머리 핥그룹 타셔메 당신을 치켜 끌을 거야 못 미려 academic 사실 나도 못 미렪어 그래서 내가 어디 좀 확인하려고 해 oyster 1972년 그냥 무많이자다 야 인 Earl이 그러고도이 기신이야 숫자 또 하나 horsepower 이 새끼앗은 마imos이 무슨 얘기야 머, 머야? 왜 넙사? 으어어어! 그날 나만 대단한다! 머리카락을 세는 기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머리카락을 메싸다는 기시란 것은 하하하하하하 천구백육십홀 천구백육십구 천구백칠십 천구백칠십일 천구백칠십 다 셌다 시발 존나 오래 걸리네